제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콘텐츠를 위해 기획서 요거까지 제가 전부 다 공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종쿠바입니다 사실 디자이너라고 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애프터 이펙트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 모든 디자인 작업에 있어서 가장 원점으로 쭉 따라 올라가 본다면 기획이라는 것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모션 그래픽 혹은 디자인 유튜브 협업 콘텐츠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 때 정말 찐실문 기획서를 어떻게 만들고 작성하고 공유하는지 그 100%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이 노션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노션을 사용한지는 3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노션을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관리의 목적, 다양한 보기 방식, 템플릿 같은 걸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았고요 공유가 굉장히 쉽다 팀원이나 혹은 클라이언트한테 기획서 같은 것들을 자료를 보낼 때 굉장히 간단하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정이나 편집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다양한 계정이나 기기에 연동이 됩니다 사실 저는 이 MSI 랩탑을 활용을 해서 모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급할 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도 쉽게 바로바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작성할 수 있고 수정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쉬운 접근성 유튜브를 보더라도 강의나 템플릿이 진짜 많습니다 다 무료로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션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획서나 이런 거에 영상을 첨부하다 보면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결제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무료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99% 이상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노션을 저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노션을 쓰면은 웹에서도 로그인을 해서 노션을 쓸 수 있습니다만 저는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아예 여기 다운로드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맥 윈도우즈 저는 윈도우즈 버전을 다운받아가지고 아예 노션을 실행을 해서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보여드리면 아 이거 진짜 밝아벗는 기분인데 짜라란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락갈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크게 한 8가지를 노션에서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렇게 유튜브 대본을 쓰고요 자 기획 콘텐츠 브랜디드 콘텐츠 같은 것들 그리고 외주 관리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기획서들 그리고 강의 기획서 제가 최근에 클래스 101에서 만든 포토샵 커리어 클래스 그리고 일정 관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는 모션그래픽 스튜디오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 그래서 여러가지 강의들을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열심히 살죠 자 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본다면 8개 중에 7개는 거의 맨날 사용합니다 정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노션 없었으면 어쩔 뻔 했을까요? 노션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훑어봤으니까요 제가 어떤 식으로 기획서를 노션에서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광고나 PPL이죠 모션그래픽 영상 프로젝트를 의뢰 받으면 대부분 노션에서 기획을 일단 시작을 합니다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또 파일 공유가 요즘엔 좋아졌지만 그래도 귀찮잖아요 최근에 했던 모바일 게임 모션그래픽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요 일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됩니다 물론 지난 작업이긴 해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제목 타이틀을 적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기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이 기획서를 보기 전에 좀 주의할 부분 혹은 알아둬야 될 사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썸머리에서 적어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하시면은 이렇게 점 모양의 옵션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이 글자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이런 기획서의 유출 대회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줍니다 드래그를 쭉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밑줄이나 붉기 같은 것들 혹은 이제 컬러를 통해서 이걸 강조할지 말지를 제가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36의 크리에이티브 전략 같은 것들 강점을 조금 적어줍니다 이러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기획을 했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 대해서 기획을 할 때 이미지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첨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만큼 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시안이 여러 개라면 이렇게 A안 역시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콘은요 또 굉장히 간단합니다 키보드에 물음표 있죠 슬러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모지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폭탄 표시 이런 거 있으면 주의해야 된다 약간 이런 뜻이겠죠 이런 이모지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정리를 해 나가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핀 같은 것들 이렇게 이모지를 사용을 한 거고요 클릭을 하면요 폴더로 또 들어가집니다 폴더로 들어갈 때는 페이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다른 또 내용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든 다음에요 마지막에는 이제 서명 같은 것들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링크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링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클라이언트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 존코바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한 번에 머릿속에 심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노션으로 작성하면요 인쇄할 필요도 없이 여기 우상단에 공유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은요 옵션에 따라서 편집까지 허용하면 어디서든지 누구나 기획서로 수정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션으로 기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마음에 들고 잘 패스가 됐다고 하면은 추후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획서를 정교하게 디벨롭을 해 나갑니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유튜브 대본으로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왼쪽에 개인 탭 종코바 폴더 안에 유튜브 튜토리얼 대본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업을 하는 유튜브 콘텐츠 관련 기획서와 스크립트가 있는 곳인데요 들어오시면은 2021년 3월부터 사실 그 전 거는 다른 곳에 치워뒀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유튜브 튜토리얼은요 이런 식으로 썸네일 제목 같은 것들을 적어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 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표로 바꿨는데요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갤러리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표로 정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PD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편집도 해주시고 같이 콘텐츠 기획도 하고 있는데 서로 이걸 공유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어디까지 완료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프로세스 탭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대본을 작성하고 있고 녹화가 끝났다 혹은 뭐 여기에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바꿔둡니다 그래서 최근 했던 걸로 쭉 내려보시면 대본이 완료된 게 있죠 그리고 작성 중인 것들 녹화가 된 것들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이제 제가 대본을 시작한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대본 작성이 되고 만약에 일시정지가 된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걸 공유했을 때 지금 여기에 떠 있죠 여기가 저고 여기가 PD님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서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좋죠 한번 최근에 만들었던 콘텐츠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버섯 디자인 참겼나 했던 그러한 대본인데요 처음에는 역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에 알 수 있게 편집 포인트 같은 것들을 PD님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편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지도 첨부를 해 줍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이 좀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트로, 오프닝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대본을 써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것들 진짜 많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컬러나 혹은 밑줄 같은 것들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영상까지 이렇게 넣어 주면은 확실하게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있어서 이해가 쉽고 좀 더 원활하게 업무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 주시면은 빈 공간이 생기고요 눌러서 제목을 먼저 적어요 로션, 텍스, 존코바, 브랜디드, 텐치 이렇게 하고요 왼쪽에는 제가 날짜 탭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날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대본을 작성하고 있으니까 클릭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열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페이지를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편집 마감 날짜 이런 걸 제가 만들어 둔 겁니다 제목 지금은 미정이니까 미정 썸네일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들 클릭할까요? 어쨌든 그냥 이런 식으로 적고요 촬영 소스 링크 제가 녹화한 촬영본을 링크에서 걸어드리고 비고는 뭐 특이사항 같은 것도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까지 다 보여드렸지만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슬러시 버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목록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모지 그리고 여기에 핀 여기에서 전환 제목 2번으로 하면 커지죠 그래서 여기에 인트로 와 노션 이걸 안 쓰고 살았다고? 어때요? 좀 후킹 되나요? 자 그리고 나서 윈도우 점 버튼 누르면 이렇게 또 이모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앞쪽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2번 누르면요 단축키로 이렇게 글씨가 커져요 이런 것도 기억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안녕하세요 종쿠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가고요 사실 이제 돈을 받고 하는 콘텐츠니까 정말 정성껏 써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노션의 장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써 가는 거죠 이렇게 작성이 다 완료됐으면 이제 이 노션 담당하시는 분한테 보내야겠죠? 자 여기에 공유 버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웹 링크 복사를 그냥 눌러 주시면 끝!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대본을 작성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코바가 노션으로 사용하는 가장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일정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가 다른 유튜버들 많이 봤을 때 유료 템플릿이나 무료 템플릿을 활용해서 되게 예쁘게 꾸미셨는데 저는 그냥 노션의 그냥 그 순수한 퓨어한 그 기능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일정을 볼 수 있는 이 타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보기 편집에서 캘린더로 해놨거든요 제가 이제 일정을 추가를 합니다 10월 12일에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와서 추가해서 노션 미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위에는 또 아이콘 만약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추가해 줍니다 위험하다 그러면 이런 진입금지 이런 것도 넣어주고요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온라인 미팅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션 미팅이라는 게 조그만 아이콘이 나오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 완료가 되면요 다시 클릭해서 아이콘을 이렇게 체크 완료로 바꿔주는 편입니다 지울 때는 우측 버튼 눌러서 삭제하면 깔끔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죠 사실 업무적인 것도 적긴 하지만 그날 제가 당장 해야 될 일들 예를 들어서 친구 결혼식 사회를 봤었습니다 연습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적어주고요 또 지난달 걸 보면요 잘 안 됐던 것들 경고 표시로 진행하다가 엎어진 프로젝트는 그렇게 또 적어주고요 나머지 이렇게 체크가 된 거는 제가 전부 다 진행을 했던 것이고 체크가 안 된 거는 제가 놓쳤거나 다시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제가 몸담고 있는 클래스101에 박세니 님께서 강의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열심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강의를 본 내용들을요 진정한 스펙은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루를 망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포트폴리오도 요즘에는 노션으로 만듭니다 예전에 티참너 신청해 주셨던 알코 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썸네일에 대한 영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이력을 적어놓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나를 브랜딩하는데 포트폴리오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니까요 MZ세대라면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실무에서도 왜 노션이 많이 사용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고마였습니다 혹시 뭐 쉴 수 없었겠죠? 아 불안불안한데 이거 모자이크 처리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나락갈 순 없어 어 이런 거 위험한데?